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3일 오후 9시입니다 오늘 두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진인 조은산씨가 쓴 대국민 호소문입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 모이자는 집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후위를 기약해서 멈추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면서 아주 간곡하게 10월 3일 광화문은 텅 비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오후에 나온 글입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문입니다 이 입장문에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은 한 번도 검은 것을 희다 흰 것을 검다고 한 적이 없다 자신은 원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로서는 조은산의 글은 감동이었고 추미애의 글은 읽으니까 뒷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남의 글을 손질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조은산의 글이 잘 쓴 글이고 감동적인 것은 겸손하게 쓴 덕분입니다 겸손하게 쓴 글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씨의 글은 오만합니다 그런데 뭐가 오만이고 뭐가 겸손이냐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세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남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오만 아닐까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요사이 가장 인기 있는 임명웅 이분은 노래를 정말 잘 부릅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매우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노래를 불러요 실력이 꽉 찬 사람이 겸손하게 부르니까 그게 전해옵니다 나훈아 씨는 아주 당당하게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실력이 꽉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당하게 한 사람은 겸손하게 그러나 결과는 같아요 다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노래를 오만하게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노래를 오만하게 부르면 가수 생명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게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조은산 씨는 글 쓰는 실력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글은 겸손하게 쓴다 이 말씀이죠 이분이 쓴 글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글과 자신을 배려하는 글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미애 씨의 글은 자신을 배려하고 아들을 배려하고 그런데 이 조은산 씨의 글은 선배 세대를 배려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6.25 때 목숨 바쳤던 분들에 대한 월남전에서 목숨 바쳤던 분들에 대한 찬사로서 시작되니까 이 글이 벌써 시작부터가 일론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월남의 짙은 정글, 전우들의 시신 사이에서 숨죽였던 파월 장병은 소총탄을 쏘아날려 표적의 심장을 관통했고 이는 국가발전의 신호탄이 되어 국토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남전에서 외화를 많이 벌었는데 그게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피 묻은 돈이 쓰여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환자의 상처를 꿰매고 시신을 닦아 외화를 송출해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무렵에 조금 몇 년 앞서서 서독에 갔던 파독 간호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생활인들의 비예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어다니며 상사의 비위를 맞춰 생계를 이었고 안에서는 주저앉아 소주를 마시며 울불을 사겼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한 시점에 그대들은 당당한 주역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 선배 세대들, 이 선배 세대들, 이분들이 광화문에 나가는 주인공들이다 이겁니다 광화문에, 광화문에 나가는 세대가 바로 6.25 때 싸웠던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6.25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월남전 세대, 월남전 세대가 참 많아요 제가 월남전 세대인데 광화문에 나가보면 월남전 세대가 어떻게 보면 주역입니다 70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대들은 살아 숨쉬는 귀신과 같을 텐데 육신은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영혼은 광화문에서 동지들과 함께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집에 있던 광화문에 나가던 이 선배 세대들의 애국심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생각이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 충이고 국민을 위한 것도 충이나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인이오 어질린 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난 앞에서는 손을 내밀어 도우니 이것은 의이며 정의할 때였자 나의 숨결이 타인의 코끝에 멈출 수 있는 것은 예의고 예절 예절입니다 확산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를 당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짓자 지와 같을 것인데 충과 더불어 이들 또한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충을 너무 앞세우면 이런 다른 것들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충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나가지 않는 슬기로움을 보여주자 하는 말을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이끌어 쇄신을 외침은 위대함이고 생명 존중과 국민 통합의 기체 아래 대중을 잠시 머물게 함은 위대함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입니다 용감하게 사오는 것은 위대하지만 또한 대의를 생각해서 국민 전체를 생각해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투쟁을 잠시 멈추는 것은 위대함보다 더 위에 있는 아름다움이다 다분이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위대함도 좋지만 아름다움은 어떻게 보면 위대함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다 이 정도 글을 쓰려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글을 쓸 때 많은 사람을 배려해서 쓴 글이죠 그런데 추미애 씨 글은 어떤 입장문인데 이 글의 상당 부분은 자기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남편과 아들이 다리 수술을 받은 것은 아무 상식적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유전병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것하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게 무슨 DNA상은 인과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 아프다는 걸 이렇게 부각시켜서 동정을 호소하는 게 과연 이게 당당한 태도냐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이러고 보면 아주 동정은 갑니다 그러나 아무 관련 없는 것이고 이건 국민들이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냥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갈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갈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훈시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갈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갈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과 왜곡을 하죠 지금 야당이 하고 있습니까 언론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언론 야당의 주장이 거짓과 왜곡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진실에 다가가려는 치열한 노력으로 보이는데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입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대하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만과 미선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점점 더 과해집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사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명문도 아니에요 자기의 정견발표입니다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봤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법무장관의 원칙은 헌법 아닙니까 그동안 헌법을 얼마나 파괴하는 정권이었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지휘권은 그게 원칙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변칙이었습니다 왜냐 그 근거가 된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은 그 뒤에 수사 결과로서 나온 게 없습니다 검언유착은 정권 쪽에서 만들어낸 하나를 시나리오였다 수사를 해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관계없다 하나 남은 게 채널A 기자의 상당히 집념 있는 취재 노력 이게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그래서 요새 추미애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검언유착 사건이라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검언유착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놓고 검언유착이 허물어졌으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원칙이 변칙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이분이 이런 변칙을 계속 지켜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이런 법을 무시하고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하겠다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연구집권을 문재인 집권 세력의 연구집권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은산의 잘 쓴 글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겸손함과 진지함 그리고 글 쓰는 실력이 있고 추미애 장관의 글이 사람들을 환하게 만드는 것은 거기에 가식이 있고 오만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서야 되지만 그 표현 방식은 겸손하거나 당당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적이고 오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나온 잘 쓴 글과 모 쓴 글을 비교하면 아마 좋은 문장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글을 비교하시려면 조갑재 닷컴으로 들어와서 한번 일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